어 여보 이거야. 어 여보 이거야. 이거예요 내가 꼭 사야 된다는 얘기했던. 뭐야. 진짜 이거 꼭 사보세요. 꼭 사야 된다는 얘기했던. 청계야. 골계란. 단둘 스토리를. 아 약간. 맞아요. 청계닭이 나온다이다. 저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보기 좋네. 이영복 셰프님 때는 저렇게 팔았잖아요. 저렇게 팔았어요. 우리요. 집에다 다 이렇게 열 알씩 집에다 놓고 이렇게. 청계알은 저 처음 봐요. 이거는 비리지다. 아. 그냥 걸로 먹어요. 닭이 싹. 약닭이잖아요. 약닭이에요. 약닭이잖아요. 이야 이거는 진짜 서울에서 볼 수.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아 너무너무 맛있고 영양가도 되게 높아요. 저는 저희 엄마 아플 때 계란을 청계란 청란으로 다 바꿨었어요. 그 영양이 두 배라고 해서. 달라고요. 달라고요. 어쩐지 예쁜 건 그대로인데 부티가 나더라고요. 아니 청계란. 아니 청계란. 아니. 두릅도 너무 너무 좋은데 묶음으로. 두릅. 와 두릅 봐. 이야 두릅 너무 좋다 저거. 두릅이 어디에 좋아요 어머니? 뭐예요? 간절은 좋고. 간절은 좋고. 뭘 하래? 이 한 단 맛. 한 단. 그리고 저희 청계란도 주시겠어요? 근데 이런 핫템을 응 좋게 다 구하셨네요. 두릅하고 청계란 최고였어. 안녕하세요. 이거 뭐예요? 더덕? 아니 더덕빵이야 이거. 더덕빵이라고? 생성이 한우로 유명하잖아요. 제가 한우랑 더덕의 맛. 안에 치즈까지. 한우. 한우가 들어있다고요? 치즈까지. 한우에 더덕이 치즈까지. 와 3,000원밖에 안 해요? 더덕이 막 슈퍼요. 두릅빵을 먹는데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. 완전 보양식빵이네. 등원은 어떻게 되세요? 저희 식빵이에요. 아이고. 예 아이고. 아이고. 기운을 받겠습니다. 아 더덕 드시고 이쁜 아기 둘 낳으셨잖아. 다들 많이 먹였어요. 아 많이 먹? 알겠습니다. 아니 저희도 비윤받고 예쁜 아이 두 명 낳을 수 있도록. 예 아이고. 더덕이 사포닌 성분이 맞잖아요. 남자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좋은 기운을 주시네요. 아 다들. 이거 맛있겠다. 남원도 하면 또 메밀이잖아요. 메밀 전이야? 메밀 전. 맛있겠다. 참나물 들어가면 너무 맛있는데. 참나물 향이 배추잎하고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. 진짜 못 봤던 서울에서는 진짜 이렇게. 메밀 전 명도 있어요. 메밀 전 명도 있어요. 메밀 전 명도 있어요. 아니 저분 한 분은 어떻게 드세요? 아이고. 정당이 따로 있었어. 소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소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네. 바로 만들어 먹어요. 여기 왜 이렇게 맛있냐 현장 진짜. 어우. 맛있다. 대박이다. 어우. 맛있겠다. 나는 점점 그렇게 맛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아 여기는. 현장 지장은 먹으러 와야 되겠네. 진짜 식도랑 여행할 수 있겠다. 아니 너무 재밌어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이건 또 뭐예요? 올챙이 국수. 올챙이 국수. 야 이거 먹어야 돼. 올챙이 국수 알아요? 알아요. 올챙이 국수 유명하지. 강원도에선 유명해요. 이 면이 올챙이 국수는 생겼어. 아 이거 진짜 올챙이는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올챙이 국수가. 올챙이 국수가 뭐예요 어머니? 올챙이 국수가. 옥수수. 옥수수. 올챙이 국수라고 해서 올챙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. 저렇게. 면이 나오는데 올챙이처럼 나와. 저게 옥수수예요 옥수수면. 오 맛있겠다. 맛있어. 맛있어. 엄청 맛있어. 그래도 thigh. 칸이 국수와 김치. 김치 이것도. 간장을 살짝만 넣어서. 오 이렇게 없는 베질이야. 아우 너무 맛있겠다. 나도 진짜. 나도 처음 먹어보는 국수야. 그리고 오르륵 들어가요. 수저럭 하면 가요 수저럭. 맛있어. 여름이 시원해요. 맛있다, 그렇죠? 행성시장 오시면 멀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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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드셔봐야 할 것 같아요. 막 이 날씨에 여름에 먹기 딱 좋은데. 여기 명물들이 많네. 저렇게 시장에서 먹는 맛이 또 있잖아. 저기서 걸어다니다가 앉아서 그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.